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우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지만 마음은 무거운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안진걸 민생경제공소장 모셔서 현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늘 낙관과 긍정으로 살아온 안진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낙관하고 긍정해도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는 정말 저같은 사람도 힘이 드는 게 사실이고 저보다 조금 더 이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걸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힘차게 시작해야죠. 힘차게 시작을 해야죠.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리고 의병의 나라 민중의 나라 민초의 나라 촛불의 나라 대한민국 한이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큰 한민족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주 큰 한이 있는 나라인데 그 한을 품고 반드시 그 한을 기쁨으로 만드시도록 오늘 올해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말 집회 얘기부터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저희 카메라가 서울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2호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양소 지난 주말에 여기가 이제 서울 도서관이죠. 도서관 앞에 인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가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거를 철거해버리겠다. 강제로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자 이 사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오세훈 시장 윤석열 못지않은 최악의 지금 정치가로 원래 7학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셀프 탄핵을 하고 도망갔을 때 최악의 정치였지만 어쩌다가 제가 잘못돼서 다시 그 사람이 시장이 되더니 지금 장애인 철폐엔대에게 사회적 강좌라는 헛소리를 짓거리지는 않나 진짜 강좌인 윤석열 한동안 김건희한테는 찍스러워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는 이태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슬픈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우리 부모님들을 상대로 2월 5일 날 집회 때 광원 북광장을 제가 갔습니다. 아예 지하체에서 올라갈 때부터 경찰이 짝깔려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집회 신고 의무도 없는 관원상제인데 관원상제는 집회 신고 의무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아주 우리 헌법에 정말 독특하게 장례 방해죄은 죄까지 있습니다. 음. 그만큼 관원상제 그중에서도 장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 방해죄는 없잖아요. 근데 장례는 방해죄가 있어요. 방해죄. 네. 가장 엄숙하고 슬픈 공간에서 혹시라도 그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음. 장례 방해죄를 저지른 겁니다. 광원 북광장 하니까 펜스를 엄청나게 쳐놨어요. 경찰을 사방에. 그래서 아예 분양소 설치도 집회도 못 해버린 겁니다. 처음에 광장도 불을 했잖아요. 불을 했죠. 심지어 경찰마저도 이 윤석열 앞잡이로 절은 경찰마저도 집회 신고는 받아줬거든요. 아하.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오세훈이 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청 앞 대로로 내려가서 집회도 하고 분양소를 설치한 겁니다. 만여 명 안팎의 시민들이 모이던 겁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집회 끝나고 우리 박정희 기자님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전 과정을 봤죠. 근데 이제 추모제 분양소를 설치하고 분양소를 극우단체나 윤석열 팬클럽 단체나 서울시가 기습철같이 모른다는 걱정이니까 이제 촛불집회 끝나신 분들이 수백 명 가지고 지키고 줄 서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오마이티비 인터뷰할 때 제가 아 뭐 극우단체들이 와서 소란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극우단체가 아니라 제가 끝나자마자 인터뷰 끝나자마자 뛰어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 유가족분들 수십 명 모이는데 와서 개고장 이건 불법에다 당장 철거해라고 개고장을 던지고 도망간 겁니다. 시민들이 열받아 하고 항의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고장이 오늘까지 철거해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1시까지 철거하라 이런 건데 설치한 지 한나절도 안 됐습니다. 본인들이 집회도 불허하고 추모제도 불허해서 사실상 장래 방해죄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자들이 오세훈이 뭐 했습니까? 10월 29일 날 외국에 있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설치한 서울시장실내에 서울시장진무실 안에 대형 서울시의 모든 재난안전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디지털 전광판도 없애버렸습니다. 박원순의 흔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걸로 모든 시내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입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집회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추모 공간을 녹사평력에 마련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죠. 녹사평력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대여섯 번 같나요? 녹사평력이 이태훈역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태훈역은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녹사평력이 하나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 그리고 분양소가 가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교통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있는데 추모 공간을 녹사평력 안에다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사평력 안에 만드는 것도 이것도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녹사평력하고 이태훈 참사는 직접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나 그 슬픈 그 자리 해물탑호텔 옆 거기는 이태훈역이거든요. 이태훈역 나가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녹사평력은 상징성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녹사평력이 당시에 얼굴도 이름도 입회도 없는 영정도 입회도 없는 사기 분양소를 근조도 못 쓰게 했던 윤석열, 저는 김건희 천공일당의 지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한 사기 분양소로 유관을 당한 거잖아요. 사실상 정치공작과 폐리공작과 그런데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일단 뭐라도 설치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녹사평력 교통선에 설치를 한 거거든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녹사평력은 전혀 상징성도 없고 거기도 역시 유독인 건 많은 곳이 아닙니다. 녹사평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시민들 우리 유가족들 요구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진상규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딸, 아들 얼마나 예쁘게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불이하게 숨졌는지 도대체 이태훈이라고 해서 누구나 놀러가고 싶은 그 공간에 갔다가 159명이 숨지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이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유가족들하고 서울시는 협의를 해서 가장 시민들이 기억하고 추모하기 좋은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시청 앞 광암 일대를 가보면요. 비어있는 공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청 아주 넓어요. 그리고 시민들 통행에도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녹사평력 일대는 지금 이미 윤석열 팬클럽이라는 자들이 와서 사방팔방을 포위해서 정말 페림공작과 유가족 괴롭히기를 매일처럼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올 수 없는 오지 않는 공간에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세훈은 참사를 막지도 못했고 박현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번 참사는 경찰이 정말 잘못됐지만 경찰과 근본적으로는 집회식업 필요 없는 축제이기 때문에 용산구와 서울시 행안배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많은 시각입니다. 그럼 유차적 책임자예요. 그런데 본인은 외국에 있었어요. 박현시장이 만들어 오는 시스템도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런데 서울관광재단은 해밀턴 호텔 뒤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어요. 행사 한켠을 주최하고 있다는 건 시민안전에 대한 책무도 더 배가 되는 거잖아요. 주최자가 없는 주최라고 거짓말했지만 실제 서울관광재단은 주최를 했다고요. 해밀턴 한쪽에서 행사를. 그러니까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데 1박 2일 만에 역시 나타나서 우는 신용을 했죠. 그게 가짜 울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분양소 와서 조문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가족들 만나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분양소가 처음에 일주일 넘게 있었잖아요. 실제 있었던 곳이고. 영정도 입회도 근조도 없었던 사기 분양소죠. 가짜 분양소죠. 이제야 이게 차려지게 됐고 시민들이 보고 정말로 추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이걸 철거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분양소 이름도 뭐였는지 여러분 우리 하도 많은 일에 시달리니까 윤석열, 김건희, 청공정권 때문에 이태원 사고 분양소. 사고 사망자. 참사라 앞사란 말을 못 쓰게 하는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면서요. 앞사란 말 쓰지 마라. 본인이 내진탕이라고 주장해서 뻘쭘했나 보죠. 1박 1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앞. 앞사? 내진탕이겠지. 하고 헛소리했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태원 분양소는 가짜 분양소예요. 사기 분양소예요. 유가족들도 사실은 오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 다시 설치한 게 최소한 상식이 있는 정말 일말의 양심이나 도덕감정이 있는 자라면 그때 분양소 제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유가족분들도 못 왔었고 연락도 못 드리고 영정도 입회도 조남도 그 다음에 제대도 표현도 틀렸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정시민들께서 오셨으니까 본인이 나서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진상균형 책임자 처벌 이톤 참사 백일 시민촌 아 이건 이제 진보당이라는 소수 정당이라뇨 이분들도 이걸 갖고 나왔고 제가 해안부 장관 파면 대통령 공식 사과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사람들 많이 찢어졌어요. 네. 진짜 10월 이번에 2월 4일은 아주 여러 가지 독특한 집회에서 3개에 집회셨는데 재발망의 대책 마련 국민들이 주관 대기나 이런 절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오세훈이 최저한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시청광장 설치를 반대했지만 여기까지 오셨으니 지난번 분양소도 엉망이었던 게 사실이고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함께 운영하시죠. 이렇게 해야죠. 경찰에는 제가 협조청을 하겠습니다. 근데 밤에 한나절도 안 돼서 제가 오마이티비랑 인터뷰하고 있던 그 시간에 갑자기 공무원 서너 명이 와가지고 오늘까지 철거하라고 개고장을 던져간 거예요. 그 유가족들 드디어 이제 분양소 시청합이 설치돼서 또다시 분노와 슬픔으로 울고 계신 분들한테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무슨 통행에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다시 한 말은 여러분 시청합 광장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잔디광장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도서관 벽면에 딱 붙여가지고 그럼요. 통행에도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곳에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하게 지금 나오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월요일 오전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제대로 된 분양을 하려고 오실 거예요. 녹사병력은 유동인과 유동인과 너무 없어서 또 녹사평력이 있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육호선 녹사평력은 그렇잖아요. 이태원역은 유명해도 그러니까 이제 시청합 분양소니까 우리 국민들이 주말에 광화문의 친구가 엄청 오시잖아요. 오시면 그러니까요. 오시면 볼 수 있는 상황 또 이게 제대로 된 분양도 하고 여기 설치가 독립된 진상조사기구 독립기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설치해 두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용납을 못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모습 저는 주말에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많던 경찰 경력들 그 이야기 오마이티비에서도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랑 박철희장 했는데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말 집회에서 토요일 오전부터 경찰이 방해를 했거든요. 지나가는 심장 참가자들이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오지 말아야 될 여기에는 이렇게 수천 명이 와가지고 추모제를 방해라고 유가족들을 또 고립을 시키고 정작 그때는 어디 갔냐 10월 20일 날은 그 절규를 일반 시민이 지나가면서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순간 정말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마 유가족분들이 제일 상처됐을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서울시의 공무원들과 이 서울시의 경찰들이 그러니까요 용산구의 공무원들과 용산구 내 그런 구청에서 무슨 행사하면 도와주는 분들 있잖아요 안전요원 질서유지요원들 2주 전에 음식문화축제 해도 했었고 이태원축제 할로윈보다 더 많은 사람도 왔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겠더 그 사람들 단 하나도 없고 없었죠 무질서 현장 몰래카메라로 찍으려고 그랬고 마약단속하는 데만 윤석열 한동원에 잘 보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 현장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예측님 여러분 제가 토요일 현장 듣고 계신데 들었을 때 제일 슬픈 이야기야 진짜예요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민들도 이제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 가는데 경찰과 펜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 경찰 버스를 또 그 유명한 산성 있잖아요 네 오세훈 산성 윤석열 산성 또 싸운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통행이 추모제나 민주당 집회나 우리 촛불집회 안 오셨던 분들마저도 네 지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원래 광화문에 그럼요 이동도 많죠 이동도 많죠 그러나 한 명도 안 왔다더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 에이 놈들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슴을 정말 울릅하는 그러니까 역시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시사평론가들이에요 정세 분석가들이에요 어려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 한 마디 네 그때 한 명도 안 보이던 경찰들 한 놈도 안 보이던 경찰들 국무원들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수백 수천명 깔려서 시민들의 행사 방해하는 거야 통행 방해하는 거야 토요일에 있었던 상황까지 저희가 정리해 보면서 오늘 오후 1시 서울시가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또 아이들 곁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모습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너무 우리 유가족분들이 이번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또 다른 어마어마한 고통과 분노를 갖고 계세요 그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상대로도 엄청 괴롭혔지만 예를 들면 분양소 같은 거로 명칭으로 예를 들면 세월호 참사 이런 것을 못 쓰게 하거나 근저를 못 쓰게 하는 짓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영정 동서구금에서도 이걸 찾아보기 흔든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정체공작 폐렴공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이야기 할 게 많으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아주 챙겨야 될 지인들의 상이 발생했을 때 장리시장 달려가면 영정이나 입회가 준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 하나 안 해요 조문객들이 가서 절을 못 합니다 그냥 영정이나 입회나 존함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됐는데 누구한테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조문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런 장리시장 많이 가면 그럼 기다립니다 다 한쪽에서 3, 4, 5 가족들도 위로도 하면서 실무도 좀 도와주면서 그리고 영정 그리고 입회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장래 형식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를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제대로 분양을 하잖아요 2배로 올리고 그런데 우리 모두는 여러분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느다듬는 윤석열, 김건희 총공세력의 정치공작, 폐렴공작이 말려서 영문도 모르고 조문한 겁니다 저는 서울시장 갔었는데요 저는 조문 안 했습니다 뒤에 서서 그거 지켜봐 저런 데 조문할 수가 없죠 어떤 분이 생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고 아셨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조문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피눈물이 났지만 녹사평 분양소에 가서 저도 제대로 조문했거든요 두 번이나 가서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우리 가족들이 직접 뿌리신 피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해안부장금 파면 민주당이 아직도 이걸 결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냥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을 하십시오 역풍이 안 봅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 정말 정의당, 기본소득당 특히 정의당 도대체 뭘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에 앞장서 주십시오 옛날에 진보정당 앞장섰는데 지금 진보정당이 머뭇거리고 조정한 시대전환의원 특검 아직도 반대하던데 그러면 본인이 민주당 비례후보로 됐는데 의원직 사퇴하고 그리고 반대운동 하세요 양심 있는 자라면 도대체 김건희 특검 이태훈 참사 유가족들과 연대 이상민 파명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도 문제지만 진보정당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김건희 특검을 안 해치고 심지어는 조정훈이 같은 사람 반대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퇴진까지는 아직 뭐 예전에 탄핵에 50% 동참한 의견이 있었긴 했지만 논란이 있다고 쳐요 제가 퇴진운동 열심히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퇴진이나 탄핵 해체달라는 말을 안 하겠어요 제도정당의 국회의원들로서 신중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김건희 특검 이상민 탄핵 파명 하나 못 하면서 무슨 국회의원 합니까 지금 민원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으니까 농성도 하고 있고 그래도 민원 의원은 지금 농성이라도 합니다 뒤늦게 진보정당 의원들 뭐 합니까 어? 어 어 어 여러cción spoilers o 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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